충북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설 명절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.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25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설 명절 체감 경기에 대해 46.8%가 다소 악화로 13.2%가 매우 악화로 답했으며 조사 기업 중 절반은 자금 사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명절 기간 휴무 일수는 4일이 70%로 가장 많았고 상여금과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.